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수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만남 가운데 기억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만남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노사연의 만남이란 가요의 가사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최초로 만나게 되는 대상은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만나게 되죠 성장하면서 주변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단임 목사로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빈슨 크로스가 될 수 없습니다 로빈슨 크로스는 무인도에서 별이한 지 무려 28년 만에 고국에 돌아가는 배의 몸을 씻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나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방송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저런 사연으로 번잡한 도시를 떠나 가정을 떠나 아무도 살지 않는 산이나 계곡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사람이 사람인 이유입니다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셨을 것이고 누구와 같이 카풀에서 오기도 하셨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러게 우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중도독을 지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거리를 갈 때 가까운 금강 둔치를 가든가 어디를 가든가 그냥 쓰레기 막 버리고 가래층 뱉고 이르지 마시길 바라요 오히려 줍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특별히 강아지 키우는 분들 엄중히 경고합니다 강아지 데리고 갈 땐 꼭 검은 봉지를 가지고 가야지 아무데나 응하해 놓고는 모른 척으로 쑥 지나간대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죠? 제가 검사해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서로 아끼고 세워져야 돼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뜻입니다 누가 봄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제까지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만남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복된 만남을 기대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재수 나쁜 사람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요 자기 자신이 좋은 만남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만남의 주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좋은 사람 있나 하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야 오늘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났구나 우째 아멘이리 시원찮아 벌써 제가 이곳에 온 지가 벌써 해수로 3년이 됐는데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처음 들은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만났을 때 야 오늘 좋은 사람 만났구나 복된 사람을 만났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를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 주변을 아름답고 축복된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니 우리 식구들 말고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저는요 우리 살아온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들의 운명이 이전과 다르게 되었어요 삶이 다르게 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가 보곤 17장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된 이유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의 행보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대신방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집사님 가정에 갔는데 어머니가 같이 예배를 들이신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아 우리 어머니 저게 아주 이렇게 전 처음 만나도요 아주 친근감 있게 대합니다 어머니!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그냥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나왔나?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아주 제가 부침성 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왜 사람은 누구나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어머니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영적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지 할렐루야! 복된 만남이에요 복된 만남이에요 너무너무 복된 만남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행보가요 나병 환자 10명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이런 만남에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거듭남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 언제나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박지성이가 허정무 감독하고 히딩크 만나니까 그 평발인 축구선수가 말이죠 맨체스트 유나이티드 아무나 못 들어가는 클럽 아닙니까 거기 커가지고 얼마나 또 박씨 아니에요 박씨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열 사람의 문등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열 명의 나병 환자는 평생을 나병으로 앓다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열 명의 나병 환자가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을 어떻게 치료받았을까요 누가 봄 17장 12절과 13절에는 이 의문에 관한 정확한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우리 곁을 기나가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변화되는 방법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거늘 아멘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던 열 명의 나병 환자에게 인생의 그 어떤 소망과 기대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몸으로 살아도요 세상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못 느껴요 이 나병이 그렇잖아요 더 이상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침을 뱉었습니다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이고 교회 믿는데 아이고 교회 다닌데 막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그러나 목숨이 붙어 있어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그들이 있는 마을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병 환자 열 명은 이 교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멀리서서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길 원한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마을에 살던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기회는 두 번 다시 올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신 이유가 머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나가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나가시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열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마태봄 10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나병 환자의 열 명에겐 천우신주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병을 알았기에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 방법에는 없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외치는 나병 환자들의 소리에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멀리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소리보다도 더 컸을 거예요 왜? 예수님 지나가시면 이제는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외치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찾는 나병 환자 열명에게 예수님은요 구찬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 열명이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 열명이 언제부터 나병을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토록 나병으로 고생한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신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나병 환자인데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나병이 든 몸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지금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을 읽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나병 환자가 난 것보다 여러분이 더 놀라운 거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믿을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나병 환자 열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도 육신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 치료해 주세요 어느 날 사라진 거야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무슨 병이었는지 궁금하면 집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부정한 나병이든 나병 환자인데 제사장에게 가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따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늘의 형벌이라고 하는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알아온 나병이라고요 그런데 안수기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진흙을 발라서 치료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나병이 났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모습을 보시고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런 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관하여 세리마테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떠맡으신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고칠 수 없는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질 것처럼 보입니다 디엔드 이제 영화가 끝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누가 보면 17장 15절에서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다급할 때는 무언가를 간절히 찾다가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 후에는 그 간절함을 찾기 힘든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 이번 수능 시험에 점수 잘 나오게 하셔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철컥 붙기만 하면 열심히 제가 새벽 기도도 나가고 아주 제가 예배 안 빠질 거예요 제가 11조도 하고요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고 그냥 막 그냥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극리를 여기셔서 철컥 붙어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한 얘기가 기억이 안 납니다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놀러다니고 가난하던 사람이 하나님 좀 먹고 살만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해가지고 먹고 살만하게 했더니 예배도 안 드리고 절로 산으로 그냥 아니 우리 식구들 얘기 말고 저 부산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 깨뜨리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규의를 선용하셔야 돼 하나님은 약속한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할렐루야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확신하지만 이것은 누구도 예의가 없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천형 하늘의 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 아홉 명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너무 좋아서 가족을 찾아갔을지 모릅니다 여보 내가 나병이 나왔어 엄마 제 몸 보세요 너무 깨끗하게 나왔어요 얘들아 이 아빠가 깨끗하게 나병 나왔다 좋아가지고 가족들하고 기뻐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주번을 둘러보시며 서운하다듯이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는 누가복음 17장 16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당시 제국인 아수르는 멸망한 이스라엘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잔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도록 하는 혼혈 정책을 썼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과 정교적 전통은 말살되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아수르 혼혈인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바리세파 유대인들은 이들을 잡종이라고 멸시했습니다 더러운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병에서 온전하게 치유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조금 더 틀린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지금 저와 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너는 기억하고 있니 네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응답해 주었는데 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아홉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탄식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않는 아홉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아홉 명의 사람들입니까 나병 환자 열 명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병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들의 참으로 주고시고자 하는 선물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머지 아홉 명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몸에 있는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 열 명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누가 보면 17장 19절에서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그 아홉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 아홉 명의 몸을 치유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난하던 자가 부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이 뻥 뚫려서 형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 멈춰 서지 마십시오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곁을 지나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서서 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따로부터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점은 기도응답으로 이 만남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간절하게 기도하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힘드셨을 거야 목사가 됐잖아요 그럼 끝입니까? 사실은 지금부터인 거예요 목사 시켜줬으니 목사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 낫는 게 우선입니까? 부여해지는 게 우선이에요 예수님 만나 구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구원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전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만남의 주체가 되셔서 여러분 오늘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는 땅이 엄마가